여긴 또 어떻게 알았어? 내 서류 뒤진 거야? 경고하러 왔어. 면접 포기해. 이러는 거 지치지도 않아? 한승리.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. 나 끝까지 최선 다해볼 거야. 결과는 정해져 있어.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둬. 당신이나 헛수고하지 마. 지원서까지 찢었어도 결국 나 여기까지 왔어.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? 기어이 우리 장인회사까지 밀고 들어오겠다는 저희가 뭐야? 내가 다니는 회사를 죽어도 다니겠다는 이유가 뭐야? 당신 알 거 없어. 아니, 알아야겠어. 나만큼이나 너도 내가 불편할 거야. 내 얼굴 보는 거 고통일 거야.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여기서 이럴 수 없어. 대체 뭐야 이유가? 내 꿈이고 아빠 꿈이었던 간장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 있어. 그게 이유야. 이제 설명이 됐지? 그게 이유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잖아. 네 꿈 다른 곳에서 펼칠 수 있는 거잖아. 부탁할게. 서동과의 인연 제발 여기서 끝내줘. 내가 당신 부탁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? 너 정말 나한테 미련 있어서 이래? 그렇게 생각해야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. 안 말릴게. 한승리. 돌아가. 덧날 말 없어. 여기서 이러다가 엄마랑 언니한테 들키면 당신 곤란해질 텐데. 그래도 괜찮겠어? 그래.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. 네 뜻대로 되는 거 없을 거야. 네 처질만 뼈 아프게 깨닫게 될 거야. 해보라고 하지.